spring 스카가 되죠? 좋죠? 자... 아주 좋죠 네, 아주 좋죠 큼큼슝 큼큼큼별 으헤헤헤헤험 큼 큼 프리 오케이 안녕하세요 상가입니다 오늘은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에서 10시간 버스를 타고 피아나라는 초화라는 곳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없어 빵이라도 줄게 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택시를 타야 되는데 벌써 밤 7시도 안 됐는데 7시밖에 안 됐는데 벌써 밤이라서 택시를 어디서 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드시고 계시네 애한테 빵을 줬는데 안 먹겠다고 바닥에다가 내려놨더니 그냥 엄마가 혼내네 볼리비아 브라질 스태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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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싹? 스태프 스태프 스마트? 스튜프 스튜프 이만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20,000원 20,000원 25,000원 25,000원 너무 비싸 30,000원 30,000원이면 20,000원 20,000원? 20,000원 30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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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0,000원 40,000원 신경영 신경영 상격? 1분 후 1분 후 내 가방이 어디로 가는지 봐야돼 불안해서 불안해서 그냥 못 보낸다 오 세다 이거 타고 가는거구나 오케이 기억했어 이 가격이 43,000원 정도 하더라구요 43,000원이면 한 12,000원 정도? 근데 프리미엄이 있는데 프리미엄이랑 일반이랑 3000원 정도 밖에 차이 안나서 10시간 가는거 편하게 가려고 프리미엄으로 끊었습니다 좌석을 아까 봤는데 좌석 꽤 괜찮더라구 좀 편한거고 나는 저 맨 끝에 자리 자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화장실은 남미보다 낫네요 하하하하 남미는 화장실 가려면 일단 돈 내고 들어가야되는데 여기는 그냥 다 개방되어있고 생각보다 깨끗하네 하나 이제 딸까요?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먼저 타겠습니다 아이차 아이차 됐다 드디어 사면 되겠다 드디어 도착했다 드디어 도착했다 드디어 도착했다 도착했는데 숙소까지 한 15분 걸리더라구요 아이차 받아주세요 아이차 받아주세요 땡큐 땡큐 가자 없어요 줄게 없어요 줄게 없는데 5분 걸리면 5분 걸리면 5분 걸리면 5분 걸리면 다 같이 하필 벅에 밤에 밤에 도착하셨습니다 네 오케이 아이차 뭐 다닙니다 오케이 아이차 아이차 고마워 아 여기는 진짜 시골 동네다 이재주는 진짜 아프리카 같네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상관 땡큐 오케이 일사천리다 숙소에 잠깐 갔다가 오다가 재봉틀 기계를 봤거든요 제 바지를 가져와도 되냐니까 가져오라고 하더라구요 그거 여기 어디였는데 어 저기있다 하이 하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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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2 네 지금 3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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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네 아 이거 많이 터졌네 아까 300원 달라고 했는데 더블 더블 오 오 굿굿 이런 재봉틀 수작업 기계 옛날에 박물관에서나 보던 건데 진짜 옛날에 쓰던 거잖아요 진짜 잘하신다 장인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장인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혹시 3시간이 아니라 3분이었나 뭐 같은 3이니까 뭐 같은 3이니까 30분이든 3시간이든 3분이든 셋 중 하나였겠죠 아들이 왔나 보네 그쪽도 왔나 보나 네 학교? 학교? 20 20? 12 12 얼마나? 1, 2, 3 3 3 4 3 4 4 3 1 2 3 4 4 4 4 4면 얼마 줘야 돼? 5 Thank you, Milo Takalos, you're ready to eat No, it's okay, 5 Thank you Thank you 이제 입을 수 있겠다 빵꾸난 데가 생각보다 많았네 1,500원이면 괜찮겠죠 오전 먹으러 가야겠다 이제 배고파 식당인가? 무엇을 먹어야 되나? 식당이 보이질 않는다 아무것도 없네 지금부터 보이는 첫 번째 식당을 들어가겠습니다 뭐가 나올지 참 기대가 되죠 이 사진에 있는 게 과연 나올까? 살짝 보여줘야겠다 이거 달라고 Hi, can I 들어오라고요? How much is it? 아 아 오케이 600원? Coc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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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la 아 콜라 나 콜라 시킨 게 아닌데 왜 콜라를 줬어? 이거 없나? 네 이거 이거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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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s Okay Okay This 지금 만두인가 봐 Excuse me Is this 만두? 만두 상보스? 네 3 himself 네 무슨 만두 terry 너 잠시만 고기만두 고기만두 마다가스카로텔은 불어 공부를 좀 해서 가야겠다 그러면 진짜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미는 스페인어를 하다보니까 진짜 재밌었는데 어딜 가지는 근데 뭐 말 안 통해도 재밌네요 야 여기 영양가 있네 면에다 계란도 넣어주네 아 배 끄덕끄덕 채웠다 그래도 영상편집 다 하고 나가서 달리기까지 하고 왔습니다 아 이제 이거 와서 했는데 언제 마다가스카를 다 하냐 이제 피아노라는 초에서 하루도 끝났습니다 밥 먹다보니까 7시 반이 다 됐네요 아프리카는 아무래도 늦은 저녁엔 나가기 힘드니까 오늘 일정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피아노라는 초와는 하루 그냥 경유용으로 들린 건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사람들도 생각보다 이게 계층이 빈부격차가 심하지가 않아서 그런지 빈곤층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길을 걸을 때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좋았던 거는 안타나나리보가 제가 마다가스카르 처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물가도 굉장히 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시골 마을 쪽으로 오니까 물가가 진짜 절반이네요 저는 안타나나리보 물가도 진짜 싸다 생각을 했는데 여기로 오니까 그 절반 가격인 거예요 지금 이 두 개의 음료까지 마셨는데 5천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진짜 어떻게 이런 물가가 나올 수 있는지 마다가스카르는 나중에 다시 길게 더 길게 한 달 정도 시간을 잡고 여유롭게 놀러와도 휴양하면서 놀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피아나만초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은 안발라오 가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